이겸이도 미용실에 갈까? 응 이겸이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 예쁘게 잘라볼래? 아니 미용실에 가서 근데 여기 보면 사자가 머리카락이 없어 그치? 여기 사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멋있게 있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수수감으로 사자 머리카락 만들어주자 여기다 이렇게 사자 머리 이렇게 붙이는 이 머리야 자 이겸이도 해보세요 우와 또 붙여보세요 옳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이 우와 사자 머리카락이 너무 귀여워 우와 머리카락 진짜 길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 응 우와 아빠 머리카락 진짜 기네 이거는 이렇게 또 길게 해볼까? 응 우와 귀여워 아빠 머리카락 진짜 길어 아빠 미용실 가야 될 것 같아 아빠 사자 이겸이도 붙여보세요 이거는 이겸이 사자 이겸이 사자랑 아빠 사자랑 미용실 가야겠다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너야 이겸이 아니고 아빠 사자 머리 완성 시켜주세요 아빠 사자가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 엄마 이겸이 사자머리 완성 근데 엄마 머리 여기 너무 없어 엄마 머리카락 이거 빼면 완전 대머리 되는데 엄마 사자는? 오 마이 갓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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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이겸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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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가co 방금 김상현